공원학원사 신앙스토리 30호 가수 이승윤 고모 이재철 목사 누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와라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의 양식 이사야 58장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공원학원사는 누구인가 최고의 음악스타 1960년에서 1970년대를 풍미했던 영화배우 공원학원사 서울곡장 대표 기독교 방송국 새롭게 하소서 최장수 MC 기하대책 행복나눔 이사장 공원학원사의 놀라운 가계도 이재철 목사 누님 정혜주 사모는 홍송사 대표이며 이재철 목사의 아내이자 신앙의 길보시다 천재 유튜버 이승국의 고모 30호 가수 이승윤의 고모 고은하 배우 대비 고은하 씨는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님의 영향으로 교회 생활을 어릴 때부터 시작해 초중고와 배우가 되기까지 계속했으며 교회에서 반주까지 할 정도로 신앙 모범생이었습니다 부친께서는 새벽 예외는 물론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으며 2층 응접실을 기도실 삼아 매일 몇 시간씩 기도했고 가정예배도 드렸다 어느 날 부친께서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 2층 기도방을 가보니 부친께서 기도하시다 유언도 없이 소천하실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다 서울에 올라와 홍대 미대를 다녔는데 고은하 씨의 미모가 소문이 나기 시작해 사진이 영화인들에게 들어갔고 영화인들이 돌아다니며 고은하를 찾아다녔으며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배우가 되었습니다 배우가 되다 보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으며 영화계 시스템 체계가 없어 낮밤 주일도 없이 바빴으며 어느 순간엔 교회조차도 처음엔 바빠서 못 갔지만 나중에는 안 가고 있더라 한 작품만 하고 그만두어야지 하는 생각은 아예 없어졌으며 광화문 아카데미 극장에 걸린 커다란 자신의 얼굴을 보고 놀랐고 인기에 취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인기에 빠져 빠져나오기가 힘들었다 세월이 흐리며 많은 돈을 벌고 인기는 있었지만 갑자기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했다 고은하 너는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갑자기 아버지의 기도하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왜 그리도 기도를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섯 자녀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은 아닐까 분명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을 텐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인가 나는 다시 내발로 교회를 찾아갔다 하루는 후라이버의 곽규석 씨가 성경 공부를 하자며 전화를 걸어왔는데 나는 속으로 웃으면서 새삼스럽게 무슨 성경을 공부하지 권유에 못 이겨 비록 억지로 성경 공부를 했지만 몇 주 동안 깨달은 점이 많이 있었다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그들은 예수를 잘 몰랐지만 예수를 잘 믿고 있었다 나는 성경 공부가 지겨웠지만 그분들은 매우 즐거워했다 나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저들이 만났다고 하는 예수님을 저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 후로 성경 공부가 재미있어지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찾아왔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며 모든 일에 기쁨이 찾아왔고 그러면서 당시 만났던 프로그램이 CBS 새롭게 하소서이다 1980년 9월 1일 첫 방송과 함께 초대 MC를 맡았던 고은하 권사는 15년 동안 전국의 크리스천 청취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고 1995년 10월 25일 마지막 방송 이후 정확히 12년 만에 2007년 10월 22일부터 두 번째로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기도 했다 1995년 새롭게 하소서를 떠났던 고은하 권사는 서울국장 대표이사 활동가 NGO 기아대책의 행복한 나눔 대표를 겸직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행복한 나눔은 기증받은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그 수익 꿈으로 독고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수을 돕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 기독교 영화제 후원과 젊은이들을 위한 서울국장 예배를 개최하는 등 문화사회에게 힘써오기도 했다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의 시작과 함께 MC의 인연을 맺은 고은하 권사 그녀는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의한 것이었다며 당시에 드렸다는 기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79년 재하의 종소리를 들으며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인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사용해 주십시오라고요 일단 드라마와 영화 등 제가 하던 모든 활동을 접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어요 그러던 8월에 어느 날 CBS에서 전화가 왔지요 저는 무슨 프로그램인지 묻지도 않고 단숨에 답을 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라고요 고은하 권사는 이번 복귀 역시 자신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알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겸손히 소감을 밝혔습니다 고은하 권사는 진행의 프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한다 그래야 최선을 다한다고 고은하 권사 인터뷰 서울극장 대표이면서 1960에서 70년대 음악 스타인 고은하 권사는 인터뷰에 잘 응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에서 요청하면 달라진다 그는 기아대책에 설립한 사회적 기업 행복한 나눔의 이사장으로서 나눔가게 운영, 공정무역 착한 상품 유통 및 판매 호의 캠페인 등을 통해 국내외 소외 이웃의 자립을 돕고 있다 질문, 뜻하지 않게 찾아온 배우의 길 일남 오네의 막내딸 영기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얌전한 학생이었다 공익대 미대 재학 시절 타고난 미모로 타 대학에까지 소문이 났고 영화 난의 비가 제작자의 눈에 띄어 배우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두 차례나 수상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 고 하용조 목사가 인도하는 연예인 성경궁무 모임에 우연히 참석했는데 연예인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오늘은 뭐 했어요 내일은 뭐 하니까 도와주세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를 하더라고요 성경말씀을 인용해가며 거창하게 기도하는 제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알게 됐죠 그 무렵 어머니를 따라 기도원이라는 곳에 처음 갔는데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이었습니다 당시 원장이었던 고 이천성 목사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올리는 순간 엄청난 진암철에 와서 딱 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원 기도를 하기 시작했지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크고 세게 기도했던지 드라마 여지윤궁이 쇳소리를 낸다며 방송국에 항의가 들어올 정도였다니까요 질문 거룩한 부담에서 시작된 나눔 1979년 12월 31일 송구 영신예배에서 고나 권사는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새해를 맞으며 결단의 기도를 드렸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미련 없이 활동을 접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1980년 9월부터 15년 동안 기독교 방송 라디오 간증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 진행자로 매일 웃고 울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한 번 드시고 두 번 드시고 확 드시는 걸 보면서 저는 계획이라는 걸 세우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의 계획이라는 것이 내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우는 것이더라고요 배우가 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 일을 하겠다며 도련 은퇴를 선언한 것 간증 프로그램 진행자로 나선 일 기아 대책과의 만남도 고인이 된 기아 대책 전 회장 정정섭 장로가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을 때 처음 단체에 대해 알게 됐으며 그가 계획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질문 나눔은 곧 선물이다 고은하 권사는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른다며 선물로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소개했다 그 덕분에 60세에 처음 긴급 구호 현장에도 갔다 2006년 1월 파키스탄 발라코트 지역 텐토촌에서 지진으로 헐벗고 굶주린 이재문들에게 무료 급식을 지원했으며 이후 아프리카와 인도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이방인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2013년 11월 고은하 권사는 영화 제작자이던 남편 곽중환 장로와 사별했는데 46년에서 2주 부족한 시간을 부부로 지냈다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TV였습니다